오늘은 우리 번민당 우리 수석 총재님 윤리심 총재님의 팔순 잔칫날입니다. 팔순 잔칫날이니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이따 맛있는 것도 많이 나올 거거든요. 많이 잡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요. 제가 2부 MC 여러분들께 즐거움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빈내리노 콩오려 빈내리노 콩오려 빈내리노 콩오려 빈내리노 콩오려 빈내리노 콩오려 빈내리노 콩오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정리학년으로 현재 시간이 5시 9분이에요. 30분 자스트에 본 생일 축하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그전에 좋은 노래 많이 들으시고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 많이 푸시면서 엔돌핀 많이 많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장 MC 가수 빈내리노 콩오려 다 아시죠? 네 같이 불러주세요 박수를 쳐주시면 즐거운 자리가 더 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넣고 걸어설 때에 무엇을 울었다오나 울었어 사랑밋게 휘날리노 콩오려 사랑받고 이 노래는 너로 오자 그날 밤이 그리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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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몇 대이던가 불판한 기촌에서 내준 사랑 거의 해산 모든 은혜 망한 초신세 비밀이는 고모를 어제 넘는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쁘니 가수님 모이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객님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제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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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치지 말자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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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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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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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으로 일자신 손을 올리라 이기라 대담에도 못 가벼워 제마는 일자신에 마음인들을 편하니까 못 미는 이 마음 부모님의 건강이 열심히 열심히 살겠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선계선 후보님이신데요 민선 7기 강북구청장 후보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6.13 민선 7기 강북구청장 후보였습니다 제가 총장님께서 저를 많이 추천해 주셔서 제가 나오게 됐고 앞으로 제가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별을 되게 그런 투명한 별로 한번 제가 출발을 할까 해서 오늘 이렇게 또 인사도 드릴 겸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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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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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상에서 날들이고 문장왕 한라하 잡고 있다 좋습니다 백오십에 전세상에서 날들이고 문장왕 한라하 남은이 금강시 와있다 남은이 문장왕 한라하 문장왕 한라하 문장왕 한라하 남은이 성장왕이 날 따라가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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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자 MC가수 하나들 이거 가지고 있고 시작합니다